다음 주에 또 만났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허락군대에 다니신다 아 여기도 있으시구나 안녕하세요 아닌데 저기요 저기요 와우 좋아요 다음 주에 또 만났나요? 저희 쪽으로 가야죠 네 저희 쪽으로 가야죠 저희 쪽으로 가야죠 저희 쪽으로 가야죠 저희 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가야죠 그리고 마켓 마켓 ready? 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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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쪽으로 가야죠 저희 쪽으로 가야죠 저희 쪽으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바베큐 장소 바베큐 장소 네 오케이 오케이 귀여워 귀여워 컵 진정 구입 고구맛 돌이안 고구맛 고구맛 그리고 비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pork belly with tomato cheese and eggs 네, 네가 해볼까요? 네, 이 부분은 먼저 와우, 맛있어 그 뭐야? corn casserole 아, 오케이 어떻게 되세요? 고기 고기 그리고 그리고 볶음밥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저는 볶음밥을 좋아해요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볶음밥은 정말 잘 어울려요 음 음 와우 와우 오오 오오 그 맛은 너무 좋아 음 음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이 국밸리도 정말 진짜 잘 어울린다! 아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그리고 고스라 네! 맛있어! 지금 저희 다 끝냐던 것 같았어 이제는 다 끝났어 근데 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우리가 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바비큐입니다. 스윙과 스윙. 귀여운 이름입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제 먹겠습니다. 네, 이제 먹겠습니다. 그냥 흔들고 있습니다. 구입한 커피. City Hall. 여기가 있어요? 네. 어디에 있는지? 어떤 거? they have Turkish coffee what's that? ah, did you fart? oh my gosh, my girlfriend fart really, really, really bad you farted, it's seriously what? stop farting in the car when the windows are rolled up oh my god, I'm in the window empty cows oh, can you hear it? you're welcome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my girlfriend is happy I think let me tell you you have been sick so we've been inside the house for most of this trip so I'm really not happy to be going out oh yeah, they are close oh my god, I found a rain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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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 top raindrop drop top which one are you going to try? some dude so what is this? salt scrub? like a soap? okay oh wow, so soft 저희는 다운로드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서 왔어요? 여기가 어디서 왔어요? 여기가 어디서 왔어요? 어디? 여기가 어디서 왔어요? 여기요. 정말 예쁘죠. 네. 굉장히 프랑스로드 스타일이에요. 네. 정말 오래된 다운로드에 왔어요. 다운로드에 왔어요.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쁘죠. 그들은 다운로드에 왔어요. 네. 오, 와. 제가 이 부분을 알아요. 제가 이 부분을 알아요. 네. 먼지에 왔어요 이럴 때까지 외에 왔어요. 다운로드에 왔어요. 저희는 더불어내고 저희 집에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이 많이 가요 그리고 내 여자친구가 춤을 추고 더 춤을 추고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춤을 추고 너무 추고 거의 다가가가고 저희 집에서 많이 구입했을 때 근데 좋은 집에서 이거 찍는거지? 네 그 다음 시간입니다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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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저녁이 지났어요 맞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너무 좋아. 안녕. 안녕.